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관사 김종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모의고사 보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죠. 익숙하지 않은 시험 시간과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을 푸느라 정말 고생하셨을 텐데 한국사 문제 어떻게 푸셨을까요? 크게 부담이 없는 과목이라고 여겨지는 과목인 만큼 크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문제 자체도 크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지금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내신으로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을 거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고1 때 한국사가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건데 내신 공부한 것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내가 내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수능형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 해설강의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1번 미초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구신청철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구별만 할 줄 알면 돼. 구별하는 거야. 사진만 봐도 빗살무늬 토기잖아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보이네요. 빗살무늬가 보이네요. 신석기 시대. 자, 바닥은 왜 뾰족할까요? 왜요? 땅에 박아야 되니까. 그죠? 완벽한 V라인. 자, 그렇다면 이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간석기를 썼죠. 갈갈이라고 저는 수업시간에 얘기하죠. 갈돌, 갈판. 맨질 맨질하게 생겼어요. 간석기를 썼구나. 2번. 고인돌이 축조된 것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3번. 골품자가 운영된 것은 신라에 대한 이야기로써 철기 시대 이유가 되겠죠. 4번. 팔간에는 고려에서 이제 개최가 되었고요. 5번. 상평통부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이렇게 정리하시고. 1번 문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신석기였습니다. 문제 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특별전야. 지금은 개성이 없습니다만. 왕건이 건국했대요. 밑줄씨입니다. 왕건이 건국한 나라 무슨 나라가게? 고려. 끝. 아니 그렇잖아. 태조 왕건. 고려.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죠. 그 당시 개경이라 불렸습니다. 수도경찰을 써서. 자 고려의 수도 개성에 있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세부장식이 특징입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탑 전체에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불보살의 모습과 층마다 담긴 불교 이야기가 실제 탑 위에 피체쇼로 펼쳐집니다. 가보고 싶죠? 가보세요. 어딨냐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실제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시면 되겠고. 해서 이러이러하다. 결국에 물어보는 건 고려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봅시다. 1번. 옥절을 복속시켰다. 고구려에 대한 설명. 2번. 후삼국을 통일했다.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신라. 후고구려. 후백제가 있었어. 후고구려에 있었던 왕건이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고려를 만듭니다. 그리고 후백제를 멸명시켰고 신라를 흡수했죠. 이런 것들. 정답은 2번. 3번. 의정보랑 육조를 두었대요. 어디가? 조선이. 4번.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습니다. 누가? 어떤 나라가? 바래가. 5번. 가들이 사출도로 다 되셨다. 이거는 부여입니다. 부여. 사출도. 마, 가, 우, 가, 구, 가, 저, 가. 말, 소, 개, 돼지, 부, 조.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얘는 고려를 고를 수 있는 문제. 됐고요. 문제 3번으로 갑시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시기 사이 문제인데 얘들아. 한국사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끔 연두를 외워야만 푸는 문제 안 나옵니다. 연두 안 해도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이걸 얼마나 구조화시킬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연두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가. 살수에 이르러 수나라 군대가 반쯤 건너자. 을지문덕 나왔습니다. 살수. 을지문덕. 30여만의 수나라 군사 중 살아돌아간 자가 수천에 불과하다. 30만 8천명의 군대 중에 살아돌아간 자가 2,700명이야. 30만 명이 몰살당했어. 우리가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살수대첩. 자, 여기서 말하면 이 살수다첩에 대한 어떤 가슴이 웅장해지고 뭔가 가슴 뜨거워지고 한국인임이 자랑스럽고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PPT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설 강의에서 자꾸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안 했는데 뚜둥. 드러눔 보았는가. 대웅전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패스 있으신 분들만 보는데 아직 고1 친구들이니까 패스가 있다면 대한종웅외전이라는 강좌를 제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총 10강짜리인데 거기에 가면 고구려 역사를 총 10강으로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혹시 그 캐스트 중에 웅플릭스라는 캐스트 알아요? 우리 현역 친구들 잘 모르더라고. 웅플릭스 확장판입니다. 거의 그렇게 수업을 하거든. 재밌어요. 거기 나옵니다. 사실 됐죠? 한번 보시고. 다음. 나. 당나라 군대가 신라군과 함께 한 달이 넘도록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연계소문이죠. 연계소문의 아들 연남건 등이 항전하였으나 패하였고 당나라 군사가 왕과 연남건 등을 사로잡았다.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크, 안타깝죠? 이 시기 사이를 물어본 거야. 연도를 가지고 푸는 건 아니야. 612년이고 668년인데 이 시기 사이에 도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1번. 병인양요가 일어난 건 흥선대원군대잖아요. 관련 없고요. 2번.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맞죠? 왜? 당나라랑 신라가 함께 쳐들어왔잖아. 나당연합이 만들어져야 고구려를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위화대군이 단행되었다. 이거는 위화대군 누가 할게? 이성계 장군이 해서 위화대군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었다고? 조선을 만들었죠. 다음. 4번. 한일신협약이 체결되었다. 한일신협약은 1907년 정미년에 체결했다고 해서 정미년에 7개 조약, 즉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권피타의 가정. 다음. 5번. 4군 6진이 개척되었다. 조선의 세종대왕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치? 됐고. 다음 문제 4번.